자, 여러분들 빨리 빨리 움직이세요. 모이세요, 여러분들. 좋았냐? 응. 이쪽에도 모이세요. 감사해요. 내 생일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. 아, 그러셨구나. 난 누구 때문에 생일 가장 불행한 순간이었는데. 자,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포크댄스입니다. 선생님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저희 먼저 양팔 간격으로 벌려서 서주시고 우리 서로 주사하는 간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양손을 잡은 상태로 여자는 오른발. 하나, 뒤로 둘, 돌아서 박수. 자, 가자. 자, 그 다음에 편찮기면서 앞으로. 하나, 둘, 셋. 나만 믿어, 소연아. 내가 춤도 기가 막혀주거든. 뭐해? 발 빼야지. 어? 뭐야? 너만 믿으라며. 그러게. 네. 한 번 더 줄까? 그래. 아 진짜 포크댄스고 뭐 짜증나네.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돼지 댄스나 추고 있냐고. 뭔 말이야? 뭐가? 포크댄스. 돼지 댄스. 됐다. 뭐야? 야, 스탭 좀 맞아. 야, 스탭 좀 봐봐. 이거 좀 놔줄래? 어. 야. 자, 다음 2조 무대에 올라올게요.